멤버만 봐도 꿀잼이 예상되는 역대급 게임이 등장했습니다. 롤드컵 우승자가 3명이나 등장한 게임은 과연 얼마나 재밌을지 어서 빨리 감상해볼까요? 시작부터 살벌한 대유교 구마유시 등장 성공 무슨 종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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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? 롤드컵이 최초 당뇨 보컬 ini 제대로 망하고 시작하네요.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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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밍으로 탑 풀어주는 대상역. displ 3 2 2 2 2 4 2 3 5 4 어느새 제압골이 달린 카이사 정신차렐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말이 되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미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쳤습니다. 미쳤습니다. 이 선수 왜 게임을 혼자 하나요?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또 시작이야? 미쳤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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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바닐 만들어주니까 미쳤습니다. 다행히 움직이는 그브 다행히 움직이는 그브 다행히 죽음 다행히 죽음 다행히 죽음 경기전 원딜키리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네요 자막 제공은 5Kursus역입니다